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젠 우리 인트로 지금 보이시는 여기 문구처럼 진짜 이 단타수장 전문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녀석 지금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려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무도 여기에 뭐 이렇게 반박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시젠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주셨지만 실제로 진짜 유튜브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사고팔고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도 리딩을 완벽하게 해드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시젠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지금 편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지금 슈팅이 나와주기 시작해서 일부는 좀 챙겨놓고 가져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요 시젠 우리 다시 한번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주 후끈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분명히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의 일봉차트입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진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우려감 아닌 우려감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고점 가겠어? 가겠어? 뭐 14만원 지나갈까? 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테마로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는 뭡니까?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빠져줘 아 이때 당시에 1분기 실적 그쵸?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빠져줬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긴 열심히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이 구간대 그쵸? 6월 말까지는 그럼 우리는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걸 확인이 됐고 그만큼 매출로 반영이 됐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으면 어떡해요? 사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6거래일 동안에 제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평균 단가가 이 당시에 10만 7천원에서 10만 8천원 정도 뭐 많게는 11만원 이하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준비를 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꾸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보신 분들은 또 다 시즌을 즉희들이 거기서 샀다고 하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10만 7천원 부근에 이렇게 평균 단가 맞춰놨고요 실제로 25만 2천 4백원 이때쯤 해가지고 우리가 134% 정도의 수익을 실제로 달성을 했고요 조금 높게 들어가신 분들도 110%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완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해당 사항인 거고 자 이렇게 100%대 이상의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겨오셨습니다 못해도 뭐 7,80%대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랩지노믹스도 그 당시에 같이 이런 식으로 시젠도 뭐 40,50 여기도 뭐 70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우리가 매매를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편입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여기 바닥을 찍고 돌려줄 때 여기 돌리는 날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어요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지금 딱 이때 이만큼 그렇죠? 이 단기간에 67%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왜? 실적 발표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좀 너무나 과한 슈팅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25만 5천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빠지기 전에 다 매도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익 볼 거 다 보고 그렇죠? 다 빠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중장기 종목, 우량 종목들, 큰 기업들도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인기가 많고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은 그만큼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팔고만 어느 정도 타점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인 매매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못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32만 2천원에서 26만 6천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수익 보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들고 있다가 지금 이 정도면은 결국에 여기서 못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만큼 여기 비슷한 시세니까 이만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의 실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죠 그냥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피크성 실적이기 하고 그런 패턴이었고 물론 지금 기준에서는 3, 4분기에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지금 막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또 신제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미리 리포트로 다 공유가 됐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날은 우리가 쫓아들어가는 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입니까? 9월 11, 12 이때 이제 편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편입을 하기 시작했고 캔들이 오일선 위에 올라올 때 그리고 오일선을 지키는 라인에서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시가 밑으로 잡자 그래서 25만원 부근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9월 11이라고 아까 그 다음 날하고 해가지고 미보유자는 25만원 이하에서 1차 소량만 매수 가능 우리가 지금부터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가는 말에 좀 계속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을 가는 말에 점점 실어가는 거죠 여기서 단기간에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과하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도 이게 잠깐 쉬는 국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9.2%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가가 얼마입니까? 고가가 276,500원 그럼 벌써 지금 우리가 뒤에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하나 둘 삼일만에 벌써 지금 10%대는 간 거죠 조금 늦게 사셨다고 해도 못해도 7%대 그렇죠? 7%대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애비아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아 매도, 매도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 8%대, 7%대 분할로 조금 덜어냈어요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좀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가는 말에 또 이렇게 타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2분기 때만큼 한번 어떤 프리미엄이 붙거나 과열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은 40만원까지도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40만원 우습죠? 이 당시에 봤을 때 이 시즌이 지금 30만원 때까지 갈 거라고 과연 몇 명이나 예측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는 알지만 30만원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은 사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말이 돌진 않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20만원, 25만원까지는 본 경우도 있어도 그 이상은 사실상 많이 안 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디까지 간다 이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앞고점을 넘어서 이전처럼 어떤 프리미엄이나 좀 수급적인 과열까지 같이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40만원이라는 그런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으로 해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노려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뭐 코로나가 뭐 여기서 끝나니 많이 보다도 어차피 독감 시즌이 오게 되면요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 하나만 진단하는 그런 것보다도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진단할 수 있는, 구분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지금 더 오히려 핵심 상품으로 지금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도 오히려 이번에도 역시나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한번 좋은 시세도 나와줄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쎄요, 여기서부터 신규 편입을 해야 되냐 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상 이 100원이 0.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거 자꾸 뜸들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분할로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뜸들이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뭐 가는 방향이냐 빠지는 방향이냐를 보는게 캔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일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것만 좀 고려를 하세요 여러분들 완전 초보 입문자분들은요 제가 오일선 황금매매기법을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꾸준하게 지금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교육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오일선, 캔들이 오일선 위에 있으면 어찌됐건 단기적인 추세는 처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횡보는 할지언정 처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일선 밑에 캔들이 있다? 얘는 언제든지 처질 준비가 되어있는 캔들이라는 겁니다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 위에 캔들이 머물러있는 자리 원래 사실 제일 가장 좋은 자리는 이거죠 오일선 위로 종가 마감해주고 이렇게 오일선 지지받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요만큼 먹고 또 여기까지 매도를 했다라고 쳐도 오일선 이탈할 때 또 매도했다가 그쵸? 바닥 찍고 돌리면서 이때도 매수를 뭐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같으면 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 저는 매수 안합니다 오일선 위로 이렇게 캔들을 마감했을 때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런 자리들에서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편입을 했고 오늘 일부만 좀 매도를 했고요 그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부 이렇게 매도한 거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역시나 뭐 현대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젠도 마찬가지고 우리 큰 기업들이 큰 기업 중에서 이 기여도가 시장에 대한 이 기여도가 높으면서 또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한 번 더 기대가 될 수 있고 전망이나 모멘텀도 좋은 기업들은 안 가져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전방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밑에 중소형 기업들도 편입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명절 전에 오히려 연휴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편입을 하자라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그쵸? 현대차도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어라어라 뜸들이다가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죄송하지만 공식적인 추천을 못했습니다 저는 더 멀리 보고 있었는데 얘는 더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젠은 더 현대차보다는 시젠을 사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워낙 더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아 그러면 시젠도 좀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렸으니 가자 일단 지르자 해서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입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젠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현대차가 됐든 또 그 밖의 다른 종목들 지금 오히려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으로 인해서 전방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이라든지 3분기에 어떤 실적 개선이 보이는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전방산업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을 해보자 이거 변치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은 지금 하나씩 계속 편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하나만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앞전 영상에서는 KPX 생명과학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손절은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 잡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JW홀딩스입니다 이 두 종목은 아까 KPX나 JW는 둘 다 약간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역시나 내일도 시가 밑에 5일선 혹은 시가 밑에 이날 종가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자리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일 종가가 6080원이네요 이날 종가 6080원인데 내일이면 아마 5일선이 6080원 부분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000원에서 6,100원 사이에서 한번 아침에 시가 밑으로 내릴 때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찍고 올려주는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가 마이너스 3%에서 고가 플러스 4%까지기 때문에 전체 폭이 7%입니다 그 중에 절반만 먹어도 3,4% 때는 되니까 단타로서 데이트레이딩으로서 거래가 활발한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느긋한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하는 게 바로 이런 삼각갭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브라이프 회원님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내일 5일선 한번 접근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일단 5일선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영상을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짧게 녹화를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주 더 많은 정보들을 폭넓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을 먹은 지 지금 벌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번 영상도 13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또 가입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관련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괜히 뭔가 좀 금액만 알아보려고 연락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정보도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건 좋다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표현을 한 번씩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반드시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주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우리 연휴 전에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것들 같이 한 번 편입을 좀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